민족의 명산 금강산이 10여 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침체를 털며 환희로 설레고 있습니다. 벌품없이 들어앉아 명산의 경관을 손상시키던 남축시설물들을 흔적없이 드러내고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문화휴양지, 우리식의 현대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로 전변시키기로 한 우리 당중앙의 웅대한 조치에 비러봉의 단풍도 조화라 더욱 붉게 타고 해금강의 파도도 격종에 설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남축은 시작부터 별스럽게 놀아대고 있습니다. 낡은 것이 자리를 내야 새것이 들어앉을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남축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나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제한 것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여구에 맞게 명산의 아름다움에 어울리게 새롭게 개발하는 데서 기존의 낡은 시설물부터 처리하는 것이 첫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지를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귀머거리 흉내에 생주정까지 하며 우리 여구에 응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우리 해당 기관은 당중앙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해서 남조선 통일부와 현대 아산 앞으로 금강산 지구 내에 남축시설 철거 계획과 그에 따른 일종을 보내 오되 문서 교환 방식으로 저속히 합의하자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조선 당국이 창의적 해법이니 실무회담 제안이니 하고 가을 뽀꾸기 같은 소리를 하기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 10월 29일과 11월 6일 우리의 확고한 의사를 거듭 명백하게 통제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부릉하여 국가적인 관광지구 개발 계획 추진에 장애를 조성한다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통고했지만 역시 서귀의 경일기였습니다. 외래어도 아닌 우리말로 명명백백하게 각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깊이 있는 논인이 공동점검단에 방문 필요니 하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여러 계기에 저들의 시설물들이 얼마나 남루하고 벌품없는가를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사진까지 찍어 공개할 정도로 빤드름하게 알고 있는 남축이 도대체 현지에서 무엇을 다시 점검하고 무엇을 더 확인한단 말입니까? 하라고 할 때에도 하지 못한 금강산 관광을 모든 것이 물 건너간 이제와서 논의하겠다니 말이나 됩니까? 문을 열고 기다릴 때는 움쩍 안고 있다가 막상 문을 닫자 금강산을 더욱더 자랑스럽게 갖고 나가자는 입장이라고 귀간지러운 소리를 내며 들어오게 해달라고 계속 송화를 먹이니 보기에도 민망스럽습니다. 미국이 무서워 10여 년 동안이나 금강산 관광시설들을 방치해 두고 나아앉아 있던 남조선 당국이 철거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화들짝 놀라 금강산의 구석 한모퉁이라도 다시 발을 붙이게 해달라 관광 재개에도 끼워달라고 총탁하고 있으니 가련하다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철면 피하다 해야 하겠습니까? 시간표가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통지문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허송세월할 수 없습니다. 멀쩡하게 열린 길을 닫아 매고 동문소답하며 봉오리 흉내를 내는 상대에게 더 이상 말해야 입만 아플 것입니다. 이러부터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거집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으며 이제와서 두 손을 비벼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싸늘이 식어버린 협력이라는 아궁이에 탄식과 후회의 눈물 젖은 장작을 아무리 밀어넣어도 재활의 불길은 돈은 잃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한 발을 들고 망설이다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고 아무런 존재 접근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용하는 동포의 적 아량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눈치 저눈치 범여 움츠리고 있다가 날비락을 맞게 됐으니 이를 두고 재선으로 재발등을 찍는 꼴이 됐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기회는 다 날려보내고 석수무책으로 있다가 가련한 신세를 자초했으니 사필 규정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사대의식에 쪼드는 남쪽의 위정자들은 풍전등화의 이 시각에조차 정신 못 차리고 금강산 관광 문제를 조미협상에서 다루어야 한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어야만 시료적인 관광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울 빠진 소리를 하면서 미국에까지 찾아가 속사종을 털어보려고 하지만 상존의 표정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동족이 내민 손이의 손길을 뿌리치면 외세의 고친 발길에도 채우기 마련이며 그런 가련한 존재는 어디가나 문전 박대당하는 신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애당초 우리의 새로운 금강산 관광문화지구 개발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며 이미 그럴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오물같은 남축시설들을 우리의 금강산 특급법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는 우리가 그래도 지난식의 관계를 생각해서 비록 볼품없는 재산들이 남아 스스로 철거해가라고 마지막 아량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이마저 놓친다면 더는 어디가서 하소할 때도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즉각 우리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다시금 분명히 하지만 금강산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우리의 땅 나무 한 그루 절벽 하나에도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이 깃들어 있는 우리의 명산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금강산을 보지 못하면 평생 한이 된다고 하며 와보고 싶어하는 세계제일의 명산은 명백히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며 북남하의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도 아닙니다.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 앞에, 후대들 앞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식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보란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입니다. 거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